삶이고 나의 인생입니다. 대한민국 소울디바 임희숙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공연하고 노래하고 났을 때에 박수 많이 받을 때가 제일 살아있는 그런 기분입니다. 왜냐하면 신호애락도 느끼셨고 내가 내 노래로 뭔가 위로도 드린 것 같아서요. 제가 노래를 시작한 그 당시는 16살 때인데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그 워너 노래들이 완전히 애절하고 애절한데 막 파워풀한 거예요. 그리고 또 제가 그 노래를 연습을 해서 부르고 났을 때 내가 더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만족을 하고 관객도 더 만족을 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른 장르의 Soul Death Viva라는 레전드 가수라는 닉네임이 붙게 됐습니다. 감사한 일이죠. 삶의 무게여 그동안 우리가 힘들었잖아요. 코로나 때문에 노래를 못 불러서 어떤 기분이었냐면 그냥 방구석에 그냥 내던져졌던 장의자 같은 기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아마 살아있는 시간을 제가 만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를 보내는 들이파내 마른 바람이 쏠리 내가 돌이파내 왔어 하늘엔 삶이 낫다니 스더라 오래도록 잊었던 눈물이 섰고 등이 휘 것 같은 삶의 무게여 가거라 사람아 세월 따라 모두가 걸어가는 쓸쓸한 걸어 일어로 오 이제 그누가 있어 이 외로 견딜 살건 이제 그누가 있어 이 가슴 지키며 살까 아 저 하늘에 구름이 나 가슴 가 너 있는 그 먼 땅을 찾아 나설까 사람아 사람아 이 요즘 참외를 너는 아는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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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